뭐요? 뭐요? 서훈아. 서훈이. 아이고, 이뻐. 잘 잤어? 머리 멋있네. 뽀뽀. 뽀뽀. 잘 잤어? 응. 아이고.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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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기기에는 많이 컸네요. 안기기에는 많이 컸는데도 아직은 고맙게도 안겨주더라고요. 이뻐지. 엄마 머리를 왜 잡아요? 엄마 애착이 있어요. 엄마 머리에 애착이. 너무 이뻐. 엄마. 요만했던 게 어쩜 저렇게 이뻐. 저때도 머리를 잡았는데. 손잡이. 엄마 손잡이? 안전하게. 아, 이뻐. 저렇게 컸어, 서훈이 봐. 아이고, 이뻐. 아빠도 주무시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완전 다 푹 잤어. 서훈아. 가서 이제 양치하고 세수하고. 아우, 귀여워. 혼자 너무 잘하는데요? 어머나. 남자야, 이제. 남들은 옷을 앞으로 벗는데? 뒤로 벗네? 아우, 혼자서. 이야, 혼자 그냥.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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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우, 세상에. 너무 이쁘게 잘 컸다. 엄마 뭐해? 아우, 서훈이 머리 멋있다. 서훈아, 머리 왜 이렇게 멋있어? 엄마 힘들어? 어? 엄마 힘들어? 엄마 뭐 챙기는 거. 아우, 힘드냐고 챙기는 거 봐. 엄마 요리하느냐고 힘들어. 서훈아, 배고프지? 응. 엄마 이거 봐봐. 아우, 이뻐 봐. 커피는 어떻게 알았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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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서훈아. 한 7시, 8시였는데 서훈이는 항상 일찍 일어나서 조금 남자친구 같은. 근데 서훈이 진짜 일찍 일어나네. 서훈이는 어제 무슨 야근하고 왔나? 그러니까 약간 포스가. 중앙생 포스 벌써? 포스가. 수험생 같아. 아침에 출근하셔야 되는데. 눈은 떴어요. 카메라가 지금 대면 중. 냄새 맡고 일어나는 거 아니야? 어, 귀여워. 어떡해. 슈퍼맨이 떴다고 해서 많이 봤던 건데? 서훈이는 호기심이 좀 많아서. 진짜 신기해. 쌍둥이인데 저렇게 참. 아, 저러고 있었구나. 어, 서훈이 형. 아,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윤정호 씨 이렇게 애기였어. 어떡해요. 저 때가 이렇게 참. 아, 너무 보고 싶다. 네, 너무 그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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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었던 애가 이제 직장 나가도 되겠어. 어? 출근해야지. 아이고. 너무 중학생 형아. 어, 근데 좀 남자 같다, 이제. 머리도. 요즘에 엄청 잘 먹어서. 김서준. 이사준. 잘 잤어? 응. 그거 보고 웃겼어. 뭐, 뭐 보고 웃겼어? 그, 아무튼. 빨리 사는 애가 나. 어. 근데 내 칸레가 그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랐어? 어, 그랬구나. 엄마, 빨리 밥 해줄게, 서준아. 야, 이거 뭐 가르친 거예요? 아니요. 어차피 똑같이 해? 뭐 해주셔야 돼? 네.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